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달간에도 또 지난달에도 또 앞으로도 함께 또 은혜롭게 또 잘 지내셔서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주름 안을 패서 나아가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니에미아를 통해서 비전의 여정에 대해서 나눌텐데 이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그냥 묵혀두고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시간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 바로 비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전히 아직 안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너무나 원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받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스 8장에 보면은 중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정, journe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행을 어떻게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인가 순서적인 완전히 순서적이지는 않지만 니에이미아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면 보통 형편을 묻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 뭔가 묻게 되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관심이 있었다라고 합니까? 여기는 유다와 예루살람들의 형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말씀은 성벽이 또 불탔다.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는 그런 관심의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에이미아에 있어서 지금의 관심은 이스라엘 성문 또 성벽이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각자 선지자마다 또 다니엘의 관심은 달랐던 것처럼 각자 하나님은 각자 그 관심이 다 다른 것들을 그 사람들의 어디에다 두시냐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내 마음 안에 마치 아이를 잉태하듯이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비전은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미 내 마음 안에 잉태되어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관심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만 보면 아직도 여전히 이 땅 안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교복 입은 청소년들만 보면은 진짜 막 이렇게 모르는 학생들들을 뭘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막 어떤 사람의 신앙이 좀 어리다라고 생각할 때는 같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제자 훈련하고 싶다. 같이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의 비전과 내 관심이 연결되어 있다. 접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아에게 있었던 1장 2절로 또 3절의 말씀은 이런 형편 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비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관심에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데 잠원 23장 26절에서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아들과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한다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의 마음을 또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매 순간 24시간 내내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훨씬 빨리 발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비전에 더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보다도 내 비전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관심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것이 이미 내 비전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야망으로 나의 비전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시거든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매번 드리고 있는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또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닌 거죠. 두 번째로는 비전을 가지고 관심을 받았다라면은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합니다. 그 관심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품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청년들, 또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땅을 위해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전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다라면은 나는 과연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비전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그 비전은 자라지 않을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소멸되고 없어질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청년회 때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30대, 40대 가서 아이 낳고 그러다 보면 인생에 또 찌들어서 또 내 먹고 사는 것이 완전히 또 한평 늘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에 너무 치여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기도 생활도 줄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의 마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엄청난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작은 박스나 아니면 작은 그릇 같은데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그릇에 담아둘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에 있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때로는 교단별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나의 환경별로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소부제 어디에나 계시고 전지하죠.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것들을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의 스포일러들을 많이 또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봐서 모를 뿐이지 이 성경 안에 나타난 창세계부터 개수로까지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모님 주셨습니까? 왜 내가 사업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이렇게 해서 망하게 했습니까? 또 이런 헬조선에 왜 제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니에미아가 고백한 하나님은 5절에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류를 베푸시는 주요. 강구합니다. 극류를 하나님도 있고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킨다.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래서 강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강구의 목적은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한다. 간절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강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강구하는 거죠. 그냥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패턴이 사실 응답이 예스가 있고 노우도 있고 웨이트도 있는데 우리는 예스만을 너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3, 40대쯤 되면 기도응답이 안 되면 그것도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하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 기도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는 동일세 기도, 겸손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죄를 짓지도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아버지의 집과 우리의 죄다. 라고 하는 동일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기도이고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한 주야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면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간구의 기도가 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또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야로 기도할 수 있고 목숨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려고 하는 니에미아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래 기도가 안 된다라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면 먼저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스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요. 10분 기도하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엄청 삐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다 하나님의 메시지들이거든요. 비전은 바로 메시지들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 한 번 받고 처음에 형편이 어떤지 물었을 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기도하게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받고 지금도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비전은 큰 그림 가운데 작은 그림들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져서 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니에미아가 이런 비전의 땅을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 없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장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2장 5절에도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은혜를 얻어 누에미아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 은혜는 뒤에서 누가 나를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막 가려고 하지 않는데도 뒤에서 밀어줘서 딱 뒤를 보면 여기까지 와 있는 나를 보게 돼서 아 은혜였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비전 가운데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때로 비전은 내 안에 품고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을 내뱉을 때가 있는데 지금 니에미안 지혜롭게 지금은 내뱉고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침묵을 지키는 영적 원리 중요합니다. 너무 말 많은 것도 위험한 것이고요. 말을 할수록 내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친한 사이 아니면 교회에서 헤어질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 기도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 집에 갈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다 까먹거나 아니면 기도할 확률,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말이 많은 것은 비저널에 있어서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선포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나의 비전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아 같은 경우에는 병을 치유받자마자 갑자기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에게 모든 궁전을 다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엄청 꾸짖으면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들을 히스기아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15년 동안 연장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곧바로 어떻게 보면 교만함과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말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안에 내 잘못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십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리더십의 입의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10대 때 17살 때 꿈을 꾸잖아요. 채색옷을 입고 그것을 형제들한테 자랑한 그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가 쌓였다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말하다가 그 이후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사건도 경험하게 됐던 것처럼 내 삶 안에 어떤 것을 말해야 되고 어떤 것은 계속 꿈꾸고 있다고 말해야 될 타이밍 가운데 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니에미아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내가 비전의 품을 품고 나아갈 때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나의 비전을 사는 사람들. 내가 비전을 팔면 누군가 비전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나는 혹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주위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흩어진다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비전이 아니고 성품 훈련부터 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에미아 3장에 니에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함께 가는 곳이 비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도 하게 되고 함께 건축도 하게 되고 함께 가는 작업 가운데 있는 팀 사역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있다가 방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방해는 외부적인 방해도 있고 내부적인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니에미아 4장에서는 외부적인 방해들입니다.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니에미아 4장 2절에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또 4장 3절에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들 것이다.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들 만큼 약한 성벽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니에미아의 반응은 4절 5절에서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 있을 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팀이 마음에 하나 됩니다. 6절에는 그 다음에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아와 파수꾼을 더 주야로 방배하는데 16절에는 갑옷을 입고 있고 무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은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비전을 계속해서 공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다 보니까 기름부심이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의 비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문제였다면 또 내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흉년 가운데 빚을 지게 되고 자기 자녀를 빚을 지게 되고 팔게 되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있죠. 나는 과연 뭐래 먹고 살까 하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이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대부분은 비전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영화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영국 배우하면서 예전에 또 이렇게 한 달의 월급을 이렇게 어렵게 받으면서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신의 비전 따라 살아갔더니 나중에 또 뜨게 되고 역주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잘 왔구나라고 하는 게 사실 비전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도 이것만큼은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일 확률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아니면 무능력하거나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연약함인 것이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돈을 못 받아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전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잘못된 소문들이 막 계속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은 지금도 보면 교회 안에도 천정에도 막 붙어있고 입술에 붙어있는 것 같고요. 어디에나 있고 의자에도 있고 누군가를 수근수근하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령으로 떠나는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6장 6절에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노다. 이 니에미에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을 하지 라고 하면서 옆에서 또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들이죠. 팩트가 아닌데 팩트처럼 여기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6장 8절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수근수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5절부터 6장 19절까지 드디어 성벽공사가 끝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2일 만에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지만 비전이라는 주제로 하면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7장부터 또 8장부터 계속해서 개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영적 부응도 있게 되고 말씀과 율법을 통한 회복과 또 개혁의 메시지들이 13장까지 등장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전을 통해서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나라까지 개혁시킬 수 있다라고 니에미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비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서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들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러다가 또 영적 전쟁도 있고 또 내가 말도 또 조심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전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은 개수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본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플러스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화배우 연극인들은 본인이 또 이렇게 기쁘긴 하지만 그 연극과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또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작업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의 비전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또 어려워하는 자들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가지고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또 성장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2, 3년 후에는 또 완전히 또 어느 정도 분리돼서 살 만한 세상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비전이 더 이상 막혀 있는 것들이 막 자라지 않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자라서 또 몇 년으로 저희가 함께 비전에 대해서 아 난 여기까지 성장했어 여기까지 이루어가고 있어 라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또 승리하면 좋겠고요. 비전의 날카로움이 있는 그런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 24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